요즘은 사람들이 뭐가 왕성해진다 하고 뭐가 좀 풍성해진다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과상화폐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니까 한참 이래야 되는 우리 20대, 30대가 원정 도박길에 나서서 한 5명, 4명이 한조가 돼서 한 30억, 죄송합니다 5천씩 가지고 나가서 외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지고 가서 또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그거를 다 모아서 투자를 하고 또 한 사람이 한국에서 투자한 것을 다시 되팔고 그리고는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이 한조가 된 4명이나 5명이 다시 나누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우리 사회 속에 20대, 30대 속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들 주변에 참 왕성하고 흥황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요즘에 이야기 하나가 여러 사회 속에 퍼져서 들려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없는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어느 한 마을에 너무 많아서 이 마을에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원숭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원숭이가 너무 필요한데 이 원숭이가 지금 이 마을에 이렇게 많으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 마리 잡아다만 주면 내가 무조건 100만 원을 주겠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쓸데없는 원숭이를 잡아다 주면 100만 원이라 준다니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잡아다 줬더니 정말로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달려서 몰려가서는 원숭이를 잡아서 다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원숭이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하는 말이 어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어쨌든 잡아오면 내가 200만 원을 주겠다고 어디서든지 찾아서 잡아오라고 했더니 이제는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에서 원숭이를 어디가 있는지 찾아내서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 사업가는 올려서 더블로 2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막 허둥지둥 이 사업가가 와서는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원숭이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됐는데 아니 원숭이가 왜 없냐고 더 찾아오라고 내가 이번에는 아예 최고치 800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원숭이를 찾으러 돌아다녀봤지만 원숭이가 그 마을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한테 이제는 원숭이가 우리 마을에 없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원숭이를 찾을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하고 이 사업가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전에는 쓸모없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그 사업가의 부하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사업 사장님이 떠나 있는 사이에 당신들에게 전에 가져다줬던 원숭이가 얼마 있는데 아니 다 내가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500만 원만 받고 다시 되돌려주겠어 말하면 안 돼요 되돌려줄 테니까 당신들이 500만 원을 하고 우리 주인이 오면 그곳에 값절인 천만 원에 파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 생각에는 에이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시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 왕성한데 필이 꽂히니까 이게 웬떡이냐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500만 원에 자기네 마을에 있었던 그 원숭이들을 다시 되샀습니다 싹 되샀습니다 빚돈에서 여러 가지 부채를 다 끌어들여서 이 원숭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자가 오기를 사업하시는 그분이 오기를 사업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직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사업가는 영원히 그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시 원숭이가 창궐하게 됐고 그들은 모두가 다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디를 겨냥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를 겨냥해서 뭐가 왕성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려가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결과를 빗대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성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겨냥한 말인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투자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들의 일입니까? 뭘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왕성함을 지금 막 흥안게 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질문의 답부터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올해와 내년까지 정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코딩 교육이 의무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참 생소한 저같이 문과의 사람들은 생소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로봇이 발달되어지고 하면서 4차 산업이 급속도로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만간에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가고 다 그냥 자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야겠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코딩 교육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딩 교육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선 시행하려고 하니까 가르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0대, 30대가 어학연수 떠나던 자들이 흥행하던 그것들을 다 접고 이제는 코딩 교육을 자기네가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쪽의 젊은이들이 다시 와 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기 코스에 몇백만 원, 천만 원 가까이를 주면서 빨리 배워서 학교로 다시 이 교육할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왕성하다고 하면 그곳에 따라가고 또 왕성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이게 세상의 지금에 움직여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스테반이 잡혔고 스테반이 7장에서 설교를 하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이 내용입니다 스테반이라는 한 일반 집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7절을 여러분 한 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에 우리가 한 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6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주목하라고 했느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 헬라파 그리고 유대파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 때문에 서로가 티각티각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의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를 뽑은 이야기가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안수하니라 해서 7명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7절서부터 지금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 7명의 집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유익함을 끼쳤다라 하는 7집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인물을 소개해놓고는 그 등장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이게 내용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등장인물이 이 구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 구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말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더라 이 결론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이나 오늘 세워진 7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나 오늘 뒤에 보니까 7집사들이 구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반과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니까 아주 탁월하게 변화를 시키는 성경의 선포 보금의 선포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런 모든 자기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뭘 왕성케 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왕성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부차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케 되는 이래 이들이 여러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는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고요 그들이 그 어떤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역사가 그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왕성케 합니까 이 소문을 왕성케 하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뭔가에 소문이 퍼지는데 항상 중심에 내 자신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유혹돼서 투자하고 뭔가를 하는 자리에 그 정보를 주는 자리에 항상 내가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이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동일한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1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7절이 첫 부분이라면 12장쯤 가면 중간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앙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9장 2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힘이 있어 흥앙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는 하나를 갖다가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앙해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가 힘을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탁월한 힘과 능력으로 정말 사람들을 더 굴복시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데 주의 말씀이 흥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4차 산업이 없었던 1차 산업이 주로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르고 우리는 4차 산업이 지금 발달해가는 시대이니까 시대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것은 그때나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로마 제국도 똑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는 크리스찬 들 자기들의 여러 가지의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감금당하고 막히는 것들 오늘 우리들의 종류는 다를 뿐이지만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심령들과 저 공동체와 저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흥앙케 되고 왕성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력과 능력이 나아가는 것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왕성하다 흥왕하다 이 말은요 사실은 봄철이 되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것에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흥왕하다 왕성하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씨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모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의 현상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는 뭐가 있느냐 왕성하게 이 씨앗이 쭉쭉쭉쭉쭉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뿌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씨를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뿌리는 그 흩어뿌리는 이 씨뿌리기를 했는데 이 씨가 다양한 곳으로 쫙 퍼져나간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씨가 뿌리를 잘 내려서 견고하게 뿌리가 잘 박혀있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풍성함을 얻게 되는 이 왕성함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왕성케 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만 왕성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심령 속에 정말로 지금까지는 계속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지를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심령 깊이 꽉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돕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나게 되고 그 속에 교회가 생겨지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교회와 같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현상도 흥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하고 있는 이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사회와 나라 속에 퍼진 것도 말하지만은 한 심령 심령 심령이 하나님의 오늘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중요한 역할도 바로 일곱 집사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정말 뭐를 왕성케 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무슨 왕성케 된다는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꾸 거기에 쫓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쪽 남해 지역을 가다가 바닷가 지역을 가다가 저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글귀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귀어 학교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셨겠지만은 저 도시사람인 저는 잘 생소했던 것들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귀농 학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귀농 농촌으로 귀화해서 농사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귀농이라 하지 않습니까 귀어 어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농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촌에서의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내려온다고 당신들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이 어촌과 농촌에서의 흥황케 하는 일을 무조건 마음만 가지고 내려온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정 기간 그들을 후원하는 돈도 지급해 주고 그리고 그 기술과 그 방법들도 가르쳐줘서 농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한 분야에 버섯이면 버섯 어떤 한 분야를 하면은 거기에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도대체 내가 그렇게 흥황케 되는 일에 어떤 역할을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잘 교육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저희들은 뭐 목회자이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하지만은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친구 한 분이 야 내가 교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 생활이 이런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 정말 이러한 삶이다 이거를 네가 좀 나에게 잘 가르쳐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좀 설 수 있도록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오늘 여기 백여 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그 사람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사람으로 서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데려오고 여기까지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나는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밖에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모두가 지금 여기에 스테반이라는 집사는 여러분 일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사도만큼 탁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내가 왕성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신과 우리들에게 귀농 귀여 학교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학교와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신 있게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속에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면 기독교를 이런저런 소리가 있더라도 선택하겠다 그런데 만일에 신앙을 선택한다면은 그 이유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정말로 올바른 일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저희 교단에서 여러분들 조사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배려 이것보다는 그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는 성도들이 있는 그 선배들이 있는 교회 속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 속에 내가 있는 조그마한 사업장과 직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심령들 속에 심기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자라가며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피저물의 삶이구나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것들 속에 불안한 그런 삶밖에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16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다 점을 보러 가는데 과연 이게 연세드신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해서 20대, 30대를 무작위로 해서 16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4주 카페에 20대, 30대가 주말에 그 4주 카페에 들어가서 점을 한번 보려면 주말에 대기하는 시간이 기본이 2시간이라고 합니다 1600명의 20대, 30대 속에서 80%가 올 연초에 4주 카페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600명 가운데 80%면 기독교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80% 안에 분명히 기독교인 청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그 젊은 세대들은 불안한 그 속에서 자기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흥앙함 속에 가지 않고 왜 4주 카페를 젊은 크리스찬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왕성케 되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하는 일에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된 결과로 오늘 이 시대까지 2000년의 시간이 훨씬 뛰어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야 될 지역과 영역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도 있고요 더 가까이에는 이슬람도 있고 더 가까이에는 바로 우리나라 이 사회가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 말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종 아니라 여러분 허다하다는 말은 그냥 많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 사회 속에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네 이야 이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가 말씀으로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도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기정사실로 아는데 예루살렘에도 당시에 예수님 그 이후에 전후에 예루살렘에도 엄청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대제사장을 빤 일반 제사장들의 숫자가 8천여 명이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만 엄청난 숫자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음 안에만 제사장이 8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1년의 기간은요 3대 명절이 있었던 고주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한 자기의 순번이 돌아오면 그 제사를 짐내했던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만 일하면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천여 명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로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기간제 파트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너무 흉령과 어려움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어야 되는 상당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수입이 없는 단 1개월에서 2개월만 일하면 파트로 받고 나머지 10에서 11개월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이 8천여 명의 제사장들의 사회적 신분 격차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듯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여기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웠을 때는 이 신분의 격차뿐만 아니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사례도 태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그 당시 예루살렘의 8천 명의 이 허다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도의 복종하니라 오늘 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 여기 번호를 보시고 한번 밑에를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위기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들 속에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예수와 더불어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올바로 보게 만드는 거 이게 말씀이 흥한케 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 일을 그만뒀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일을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장은 여전히 제사장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왕성함을 위한 그 놀라운 스테반의 사역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스테반을 이런 소개를 합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고 그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사도행전 누가의 이 저자인 누가의 초점은요 스테반이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큰 표적을 일으키고 이게 더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이 오늘 이 스테반에게는 더 중심이었고 핵심이었어요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오늘 스테반이 말씀을 왕성께 하는 스테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은 스테반이 해야 될 일은 구제하는 일 구제를 통하여서 더 펠라의 과부나 유대의 과부를 돌보는 일이 중심일 것 같았는데 오늘 스테반의 일은요 그 일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의 당연한 결과는 뭐냐 여러분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심령들 속에 그들 속에 말씀이 심기우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 구제사역과 관련해서 물론 1도 했겠지만 더 성경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지혜와 성령이 있는 자라면 오늘 여기에 스테반처럼 말하여서 말씀이 흥안케 되는 이 사역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불안한 순간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스테반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말씀을 흥안케 되는데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이 흥안케 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 속에 자신은 그 자리에 감금내 있는 상태 속에서도 결국에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7장 끝에는 결과는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는 자기들에게 있는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데 우리 모두는 불림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왕성케 되는 것이고 제가 20대 때는 저도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함께하면서 제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은퇴를 하면 저는 또 다른 역할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작은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왕성케 되느냐 한 심령에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고 이미 뿌려진 사람이라면 왕성케 되어서 쭉쭉쭉 자라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라난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이 역할을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시작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오늘 새로운 지역 속에 새로운 영역과 직장과 사업 영역 속에 그리고 새롭게 열려지는 젊은이들 4차 산업의 그 부분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된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며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되고 모두가 다 이런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들 각자 속에서 하는 일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데 내가 가로막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그 열어가는 일에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내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인들 이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을 나는 내 스스로가 보일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대반이라는 사람은 강금이라는 그리고 묶여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대반은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강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수치스러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고 왕성케 되는 그것에 내가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가로막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 스대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이 특별히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이라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역동성 있게 움직여가도록 하는데 나는 직간접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내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간접적으로 그것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흥황해서 영혼의 심기운 데 내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참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따뜻한 봄날을 소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흥황하는데 우리 모두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8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라를 살아가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내가 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로 놀랍게 흥황하여 역사하여서 그 심령들이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이 그리고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에게 달려갈 길들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유혹하면서 많은 흥황과 왕성함을 보여주면서 현혹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을 유혹하여서 격길로 가는 일에 그 왕성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찾아가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시고 작고 큰 일 속에 그들의 하나님이여 기여함과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는 주변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고 이 나라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복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